Q. 시스케 왕조왕전 Q. 시스케 왕조왕전 어떻게 보면 시스케 왕조왕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물론 모이키임씨라든지 예림이라든지 허 선배님도 그렇고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고 좋은 보이스를 가진 가수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가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무대 위에서 직접 보여드리는 퍼포먼스나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그냥 정말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I'll be there I'll be there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너와 나 다른 이유들로 가끔은 울어도 I'll be there I'll be there 너를 기억하고 있을게 정말 견디기가 힘든데 저 꼬마 내매라 I'll be there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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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